남아프리카 공화국 최고의 절경이라 불리우는 블라이드 리버트 캐니움 그곳에는 아프리카 자연의 진정한 주인인 8천여 마리의 다양한 동물들과 한없이 간직하고픈 생명력 넘치는 풍경이 가득합니다 빈소리가 나요 텅텅텅 소리가 나요 최고의 신비를 닮은 대자연을 만들어 기쁨의 땅 브라이드 리버트 캐니움 끝이 안 보여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북동뷰에 위치한 크루호 국립공원 5년 전 남아공 우리 이민과 빠듯하게 살다 보니 온전히 저 혼자 찾아가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1898년 야생동물을 보호하기 위해 자연 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크루호 국립공원 남아공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곳이자 아프리카 최대의 국립공원인 이곳은 우리나라 경상 남북도를 합친 면적으로 700여 종의 다양한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데 이곳의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는 세계 최대입니다 사자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코끼리 코뿔소 들소 이 5개가 위험한 동물로서 사냥하기에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해서 크기와 상관없이 빅5라고 하는데요 이 빅5를 비롯한 거의 모든 종류의 아프리카 동물들이 다 있습니다 빅5 중에서 코끼리는 가장 만나기 쉬운 동물입니다 천적이 없기 때문인데 최근에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사냥품들이 개체수를 줄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30도가 넘는 한여름이면 동물들은 주로 호숫가나 나무 근육에서 더위를 피한대요 이럴 땐 하루 종일 물속에 있는 하마가 제일 행복한 동물이 아닐까요 실제 먹는 거는 근데 아거도 꼼짝 못해요 아거만 한일에 물어서 줄이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 하마 가족이 있네요 하마가 하마답게 하루 종일 물속에만 있네요 좀 나오나 하고 기다려보니까 안 나오네요 사파리용 차들이 한 곳에 모여있는 걸 보니 무슨 특별한 동물이 있냐 봅니다 빅5 중에 명물로 꼽히는 표범이었습니다 아 저기 표범이 자고 있네요 빅5 중에서 표범은 굉장히 은밀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빅5 중에서 한 세 마리 정도만 보면 잘 봤다고 하거든요 사람들은 표범의 느긋한 모습을 닮느라 연염이 없더군요 그래서 여기 몇 시간 지내세요? 그냥 두 시간 그냥 두 시간 그냥 두 시간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가까이에서 표범을 본 건 처음입니다 푸른 초원에서 먹이 사슬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수많은 동물들 푸르고 국립공원은 동물들의 왕국이자 천국이었습니다 완만한 산등성이 아래 자연의 일부처럼 잘 잡고 있는 작은 곳이 그레스코 푸르고 국립공원 서쪽에 있는 오라이들 리버 캐니어를 가리는 건 반드시 들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있는 공원관리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한 해 십만명이 이곳을 찾아온다고 합니다 오라이들 리버 캐니어는 오라이들 리버 캐니어는 약 30km의 길이로 이어져 있는 협곡입니다 산행 첫날은 전형적인 사과나 기후를 느낄 수 있는 워터빌 스프르트 거트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고 어차피 인생 묵묵히 혼자 살아가는 건데 이제는 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 산행이 그런 의미를 저에게 주고 있습니다 아주 좋아요 소나무 밑으로 가면 시원하네요 목운솜 불고 솔솔 솔나무라서 가드스 윈도우 글쎄 시내 창문이네요 시내 창문으로 보면 뭐가 버릴지 신이 세상을 내려가 본다는 뜻을 가진 신의 창문은 오라이들 리버 캐니어를 대표하는 명소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해발 1730m에 위치한 원더비는 전망이 가장 좋은 곳이죠 완전 열대 우림이에요 열대 우림 완전히 정글 이렇게 넓은 지역에 이렇게 나무가 많은 정글 지역을 오늘에 와서 처음 보네요 이쪽에서 보면 거대한 여러 킬로미터야 여기 있는 몇 킬로미터야? 저희는 몇 킬로미터야 해요? 저희는 몇 킬로미터가 있지요 근데 어떻게 변하지? 여기 5킬로미터 있어요 두 정도는? 안님! 안님! 네, 잘 가고! 저는, 먼저 가고 올 것 같아요 그래, 감사합니다 놀러와서 가운데서 바베큐 굽고 잠시 협곡 아래 한 공호를 둘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휘일을 즐기고 있더군요. 대여섯 사람이 한 끼 식사를 먹기엔 고기가 좀 거하다 싶을 정도였는데요. 바베큐는 남아공 사람들이 가장 즐겨 먹는 음식 중의 하나입니다. 낯선 이방인 절개도 나눠주더군요. 고기 먹는 것 같아요. 고기 먹는 것 같아요. 행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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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acebo Cobula 손 val가 가요. 시 22春 월드컵 뮤지풀 카카오 그리고 너희들 밝고 활기차게 삶을 살아가는 인데벨레 사람들 이들의 새해 소망이 모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긴 협곡을 둘러싸고 푸른 초원이 이어진 브라이드 레버캣 제인 취향에 따라 하늘아절에서 최고 4일 동안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는 곳입니다 저는 가장 인기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3일 동안 걸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문드문 새겨져 있는 노란 발자국을 이정표 삼아 발길 닿는 대로 걷는 게 이곳에서의 최고 산행법입니다 초혼을 벗어나자 독특한 모양의 크고 작은 바위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었답니다 옛날에는 여기가 바다였었답니다 그래서 이게 쭉 올라갔기 때문에 이 돌 같은 걸 보면 다 침식된 거 그다음에 옛날에 조개 또는 화석 같은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물에 침식당하고 그다음에 이게 조개 화석들 이게 다 한 2억만 전 전의 윤기에 위에서 올라온 바닷속에서 올라온 거랍니다 독특한 지형과 이곳에서 발견된 다양한 화석들은 아프리카의 역사를 증명하는 중요한 유물인데요 지금도 전 세계의 역사학자들과 생태학자들이 연구를 위해 찾아온다고 합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의 역사를 알고 나니 수억 년의 시간이 느껴져 새로운 기분이었습니다 멀리 첫날 일종의 목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멀리 첫날 일종의 목표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워더 폰치라는 첫 번째 숙소에 도착했습니다 여행객들에게 개방된 캠프인데요 혹시 누구라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는데 비숙이라 그런지 캠프에는 아무도 없더군요 이 침대는 좀 깨끗한 것 같고요 브라이드 리버 캐니언에는 숙식이 가능한 10여 곳의 캠프가 있어 안전하고 편하게 산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푸른 존이 붉게 물들기 시작합니다 아프리카의 석양은 언제나 붉고 아름답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은 존이 더없이 선명한 푸른빛을 바랍니다 오늘은 꽃이 피지 않는 양치식물이 가득한 고주대를 지나 해발 2,000미터 가까운 쓰리 론다벨까지 가기로 했습니다 작은 언덕을 넘어서니 이른무를 풀들이 가득한 초온이 펼쳐집니다 누가 돌봐주지 않아도 스스로 자라고 씨앗을 뿌리는 생물입니다 아프리카의 생명력이 느껴집니다 결실의 계절이고 결실의 계절이고 아 완전히 이건 뭐 자연의 순환이죠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종이 강한 거라고 강한 생명력을 가진 동물들의 현장은 또 있습니다 방 신개미집입니다 아주 멋있어요 신개미들은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해 땅 위에 집을 짓고 그 속에서 살아남습니다 속이 좀 변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렇게 두드리면 꽉 차지 않았어요 여기 통통거래요 그리고 뭐 완전히 뭐 콘크리트가 아주 단단해요 속은 폈어요 이 소리가 달라요 여기 소리는 땅땅 소리가 나거든요 꽉 찼어요 그런데 여기는 빈소리가 나요 텅텅텅 소리가 나요 마치 개미들의 아파트 같네요 꼬박 하루를 넘게 아무도 없는 곳을 걸어본 게 행전 처음이었습니다 해발이 높아지면서 숨도 갚고 몸은 보냈지만 많은 생각이 들더군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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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지났은 세월이 이렇게 또 생각이 나네요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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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헉... 하... 하... 하...하... 아쉬운 점도 좀 생각이 나고 아... 내가 좀 더 잘해졌으면 하는 생각도 나고 하... nell... 매미 소리예요 이거 매미 소리를 따라왔더니 울창한 숲을 만났습니다 가까운 데서 들리는데 아 유매미요? 아프리카에서 생각지 못한 매미 소리를 들으니 어릴 적 고향 생각이 들더군요 협곡 바로 군지를 들어서자 여름이면 습도가 높아지는 사바나 기후가 느껴졌습니다 계곡 밖은 굉장히 건조한데 여기는 좀 더 무덥네요 습도가 확실히 높아요 오아시스가 따로 없어요 여기가 오아시스지 나무도 멋있잖아요 시원하네요 아이고 낮잠하면 자고 가면 딱 좋겠네 아 시원한 그늘에서 한가한 오후를 즐기고 있는 개코 원숭이들이 우리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3, 40마리가 물이 지어 다니는 개코 원숭이는 아프리카 대륙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입니다 음 이 푸라이드 리버 캐니언은 70여 개의 서로 다른 총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브라이드강으로 이어진 계곡 주변을 천혜의 생태지역으로 꼽힌네요 길게 이어진 계곡을 따라 30여 분을 걸어가니 거대한 두 개의 폭포를 만났습니다 시원하게 떨어지는 물집일 뿐이 어렸을 때 종종 상상했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저런 깊은 물만 보면은 항상 저 안에는 용이 살고 있을 거나 그 생각이 나요 저 깊은 물 안에는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용을 한번 만나보고 싶고 공원 안에 있는 지벽의 폭포는 마을로 이어져 사람들의 식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길을 나선 지 얼마 후 물이 지어 달려가는 임팔라를 발견했습니다 인기척이 느껴지자 숲으로 피한 것인데 왠지 제가 자연의 해방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인팔라, 스프링복 이런 것들이죠 인팔라는 백여마리가 함께 다니는 게 특징입니다 그 넓은 조언을 하염없이 걷다 문득 지나온 제 삶의 시간이 생각났습니다 한 가정의 가정이자 남편으로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처럼 앞머보고 달려왔던 시간이 조마등처럼 스쳐 지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내가 살아온 여정인데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내 남은 인생이 이 미지의 세계 아직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걷는 것이고 나의 마지막 또 여정을 가는 게 아닐까 열심히 살아야죠 파이팅! 낯선 땅에서의 녹록지 않은 삶 앞으로도 외나무다리처럼 수많은 난이광을 만드겠지 하지마 제사신을 믿고 꿋꿋하게 이겨낼 생각입니다 오후가 넘어서자 구름이 낮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비를 만났습니다 변화무쌍한 날씨는 사바나 기후의 전형적인 특징이죠 5년을 살다 보니 이런 소나기 정도는 아무렇지 않게 견디낼 정도가 됐습니다 산을 내려오자 강가에서 더위를 피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브라이드강과 트루강이 비교차하는 버크슬럭 포토올입니다 원래 이곳은 평평한 대지였는데 집안의 치마 현상으로 계곡이 가라앉으면서 거대한 협곡이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 브라이드 리버가 그 브라이드 리버가 강물이 흘러고 흘러서 여기까지 왔네요 그래서 포토올을 이루고 큰 항아리같이 또 동전 던지고 소원 빼면 되니까 깊이를 가늠할 수 없는 깊은 돌은 강물이 소용돌이치면서 바위를 깎아내서 만들어진 것인데요 독특하게 생긴 지형과 함께 이곳에 동전을 던지고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는 전설에 전해져 1년 내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벅커슬럽 포토올에 오면 아주 좋아요 2번 깎아지른 듯한 절벽 아래 거대하게 펼쳐진 협곡이 한눈에 들어오는 쓰리 론다벨 전망대입니다. 약 2,000m 높이에 위치한 이 전망대는 도로가 연결되어 있어 사냥이 아니더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곳입니다. 길게 이어져 있는 협곡 사이 나란히 솟아있는 세 개의 봉의가 마니스콤입니다. 그는 진짜 현장입니다. 그는 진짜 현장입니다. 그는 진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기 왔어요? 네, 여기 왔어요. 네, 여기 왔어요. 네, 네. 네, 네.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이 브라이드리버의 현장입니다? 놀라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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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카 우원시 자연의 생명력이 넘치는 브라이드 리버캐븐. 아프리카 우원시 Kyung 저 계곡과 능선에는 지난 3일 동안 제가 걸어온길이 있습니다. 야 여기가 오늘의 하이라이트구나. 다리가 식청 핵 Hij去합니다. 제 발과 가슴은 소중하고 행복했던 시간을 기억할 것입니다. 내 자신이 이 자연과 다시 한번 대화를 하고 참 좋아요. 뭐 누구랑 특별히 권한다는기보다는 내 자신과 나와의 대화에 있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행복해 행복해. 언제라도 찾아가 만날 수 있는 원시 그대로의 푸른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곳. 제가 살아가는 남아공의 자연입니다. 그는 남아공의 자연을 공유하고 있는 남아공의 자연을 공유하고 싶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지? 정말 아름다운 eben thoát이 많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저의 여행을 생각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